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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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하나 켜라 조개 뭐 잡았어? 조개 하나 켜라 조개 조개 하나 켜라 조개 아빠도 세우 잡았어요 헐 대박 세우 잡았어? 네 요호 이리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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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자 너무 작아요 넣어 넣어 이상해 잡았네 아세요 한 마리 치고 여기 넣어야지 가방에 넣어야지 도대체 배우 야 이거 잘 나오네 왜 이렇게 커 어이 갑자기 뭔데 이거 어이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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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조개 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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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챙겨 슬리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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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힐 한 번 더 오게 네, 내가 할게 나 잘 파, 나 잘 파 아니, 나 안 힘줘 한 번 더 한 번 더 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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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물도 빠졌어. 물도 빠졌어. 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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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가방에 넣어. 신발 가방에 넣어. 신발 자꾸 빠져서 무조건 넣어. 그러니까 넣어. 계속 빠져. 조개 하나 켜라. 바다? 왓이야? 아 Gothic. 아이고. 일로 나와요? 왜? 왜? 뭔데? 어? 아 그거다 이거 뭔데 이거? 몰라요 뭐야 이거 조개를 잡으면 이상하게 잡을거래 뭐라도 잡아라 아빠 옷있죠? 여유분있어 샤워 가능 놀아야지 뜨거운 물은 9시까지만 된다던데 아 괜찮아요 아빠가 물을 덮여줄게 몇신데요? 신경 안써도 돼 진짜요? 응 눈이 아파요? 왜 아파요? 네네 촬영하고 있잖아 네 조개가 없지 좀 더 물 빠질때 기다려야겠다 유일 없습니다 이러면 꺼올게요 우와 여기 아예 없는데요 아예 없는데 아예 없는데 여행 또는 여행은 그 위치로 여행이 여행이 여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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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미 호미 들고 호미 호미 왜 저기 없지 여친지 아빠가 여기있고 왔는데 이거 없는거 아니니까 어디 어디 가볍게 가볼까 가보자 진짜 조개야? 맞는갑다 진짜 조개야? 진짜 조개야? 진짜 조개야? 진짜 조개야? 진짜 조개야? 가자? 에이 얘는? 맞아요 써있네요 엇 엇 엇 엇 엇 엇 왕과 개 개 개 있었어 보통 밤 되면 조개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 아니 이제 밤이니까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가보자 있을 것 같아 여기? 뭔데 이거? 가짜 얘는? 가짜 가짜 가짜야?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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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산쪽에 놓을거 같애 여기다 여기다 봐 조개 껍질이 되게 많아 이제 조개에 나온다 징조가 있는거지 조개에 나온다 징조야 뭔가 좋은 징조가 보여 이쁘다 뭐야? 아니야? 진짜요. 진짜? 해봐라. 안 열리면 진짜다. 헐. 점점 점점 조개가 보기 시작한다. 이건? 모르지. 봐봐. 점점 점점 많이 보기 시작한다. 내가 볼 때 점점 좋은 징조가 보여요. 우리 발 썩은 애 때문에 죽어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쪼리로 가보자. 좋았어. 우리 발 썩은 애로 죽이자. 아빠한테 기분이 제일 좋아요. 아빠한테 유튜브 사용 중이에요? 응. 물꼬기 방금 이쪽으로 날아왔어? 멍더 빛이 날라왔어? 아나,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. 아무것도. 점수 나올꺼야. 엉뚱이요. 한 번 보이자 들려 근데 뭐 많다 근데 점점 많아지는거 같아 얘는 점점 조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빨리 열어 빨리 네 진짜 아깝다 아 저 진짜 할 일 없어 일단 또 봐라 응 아까 제가 거짜라는게 어떻게 갔지 거태기하는데 어떻게 살았는 진짜네 거짜래요 응 근데 점점 조개가 많이 보여요 네 아 근데 이거랑 이거랑 온전쟁이래요 어쩐지 조건이 날 좀 더 가오자 오 미치겠다 나 오기 없어 하하 아 좀 더 하면 돼 있을 것 같아 조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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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가짜 가 조개가 많이 보기 시작하네 에 물 좀 빠진다 너무 깊다 너무 깊다 물이 안 보여 물 안 보여 이건 되게 있기라고요? 있겠지? 발굴 발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야! 화야! 폭주냄새! 물싹 빠졌다! 고기는 팩에서 굴을 줬다... 그리고 버터에 물을 볼 필요없다... 손으로 가진 케이크는 일반 부산탑지역을 해둔다... 태풍이 저장에 안전박을 수 있다... 너 홈이 어디 갔냐? 저 홈이 사라졌어요 홈 찾아야지 홈 찾아 저쪽에 있나? 아니요 개! 개 어디있어? 아 좀 만세 발랐는데 그 껍질 이제 그 갔자 갔자 왜 이리 많노? 딱 아빠 응 아이고, 모르겠는데 잠시만 머리 좀 잠시만 좀 더 밑으로 내려오자 잠시만 해도 돼요 잠시만 더 밑으로 내려오는 중 잠시만 더 밑으로 내려오는 중 잠시만 더 밑으로 내려오는 중 감사합니다.